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리프팅은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상암면부의 눈을 예쁘게 하는 이마축서거상술 그리고 중앙부의 코와 입술을 예쁘게 하는 패키지 중암면거상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면부를 이렇게 땡기는 안면거상술이 있는데요 이를 분류한 이유는 리프팅의 목적이 주름을 당긴 할머니가 아닌 예쁜 얼굴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름은 리프팅을 했는데 왠지 안 예쁜 원인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팔자주름에서부터 입가주름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까지 입 주위로 동그랗게 굴곡이 지는 주름이 있는데 이는 돌출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조골 돌출로 튀어나온 산과 옆에서 처지며 내려오는 살들이 서로 이렇게 부닫기면서 발생하는 주름입니다 이때 안면거상이나 실리프팅으로 이 구겨진 살들을 뒤쪽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입 옆에 있던 살들이 이렇게 모두 없어짐으로써 이 고동색 원의 입 돌출이 전방에 이렇게 동동 뜨게 됨으로써 더 입툭티 비율이 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름은 없어졌는데 얼굴은 더 못나 보이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주름에서는 주름의 원인이 치조골 돌출이니만큼 이 녹색 원의 불독살 처짐을 받쳐주는 엣지를 살리는 무턱지방식으로 입 돌출을 완화하게 되면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도 완화됩니다 이때 노란 타원에 팔자 귀족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도 펴진과 동시에 아래쪽으로는 하얀 화살표 부분의 턱 부분이 이렇게 융기됨으로써 갈색 점선원 부분의 입 돌출이 완화되는 효과까지 있겠습니다만 팔자주름이 융기되면 팔자주름 위쪽의 살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밀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더불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살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고 입꼬리가 쳐져서 팔자주름은 판판해졌지만 더 못나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팔자주름 필러를 맞아서 팔자주름은 좋아졌는데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독사를 받쳐주는 턱라인 지방이식, 입꼬리를 올리는 마리오네트 지고 지방이식, 그리고 가운데의 승장 지방이식과 무용인중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도 펴지면서 입꼬리도 올라가고 입가주름도 완화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입돌출에 입가주름이 이렇게 있는 경우 리프팅을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노출이 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은 이러한 얼굴형에서 리프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살처짐은 리프팅이 되었지만 얼굴이 더 못나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분의 경우 상중하 얼굴 중에서 중간 얼굴 즉 광대뼈 쪽의 얼굴이 크고 하암면부가 상대적으로 그 중간 얼굴에 비해 부족한 경우 하암면부 쪽으로 처진 살들을 리프팅하여 중간 얼굴로 올리게 되면 아래쪽에 처진 살이 위로 올라가면서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눈밑 절개로 하는 중간면 거상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처진 살이 광대로 당겨지게 되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처진 살을 위쪽으로 이렇게 뼈에 고정하다 보면 눈꼬리도 이렇게 치켜 올라가 더 사나운 얼굴이 됩니다 이렇게 광대가 크고 하관이 작은 얼굴에서 볼 처짐이 있는 경우 중암면리프팅을 하게 되면 도리어 광대살이 많아지게 되므로 하관 받침 지방인식으로 처진 살을 받쳐주고 입꼬리도 받쳐주게 되면 광대도 작아보이고 볼살 처짐도 완화되는 관상성형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출립이 있을 때에 입가주름을 안면리프팅으로 교정하게 되면 입돌출이 더 부각이 돼요 주름은 바까나게 없어졌지만 돌출립이 더 부각되어 예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비슷한 원리로 인하여 광대가 크고 하관에 이렇게 작은 얼굴의 경우 중암면리프팅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처진 살들이 광대쪽으로 이렇게 몰키면서 싸나운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립싱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굴을 당겨서 주름 없는 할머니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 눈이 예쁘고 코와 입술이 예쁘면서 주름도 없는 얼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